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즉각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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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 문을 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공개발하는 것을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리고 이 돈이 간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자기는 공공개발을 한나라당과 싸워서 관철시키고 성남시민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단위의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몰아줬습니다. 수익을 몰아준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벌린 그 핵심이 권순일 무죄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본질의 뼈대는 이 두 가지고요. 나머지들은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다 부수적인 조연, 단역 또는 여기에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본질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익이 왜? 조단위의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특정인들에게 갖고 이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의 본질과 이와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적으로 이 빙산을 파헤칠 출입구를 다섯 개의 의혹의 점으로 이미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을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입니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